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진화하는 수능식업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. 자,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. 오후 8시 라이브가 있습니다. 자, 수능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긴 시간을 함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. 무겁게 뭐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운, 에너지, 응원 뭐 이런 것들을 잔뜩 한번 또 보내드려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수들이 비슷하게 느낄 만한 그런 어떤 고충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것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잠깐이지만 조금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습니까? 좋습니다.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